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캠핑입니다 오랜만에 비바도미를 들고 캠핑을 왔습니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만 뭐 해보는 거야! 할 수 있어! 살짝살짝 들어서 달래가면서 조심조심 조심조심 저기 폴대 에이 진짜 잠깐만요! 폴대가 빠졌어요 올라갑니다 자리 끝 이렇게 한 번 해! 쉽구만? 자리 끝 끝! 오랜만에 이 지퍼를 열고 비바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레요 따라라라라따 이렇게 아늑했었나? 구름 너무 예뻐 맑은 하늘 오프 햇빛! 해 들어온다 어쩐지 햇빛이 들어와서 그런지 비바돔 색깔이 예쁘더라고요 됐스! 굿 굿! 우레탄 창 가지고 왔어요 우레탄 창 가지고 왔어요 어우 딱이야 딱이야 어때요 잘 보이죠? 오늘은 입식 모드이기 때문에 야전 침대를 깔 겁니다 오늘은 입식 모드이기 때문에 야전 침대를 깔 겁니다 딱! 끝! 뚱뚱 perturb 형태 자켓 다악! 정색 여기 위에다가 4층 매트 말고 새로운 걸 갖고 왔어요 바로 요거에요 이게 무엇이냐 아코디언 이거 몰라 어쨌든 옛날 그 악기 있잖아요 뿌 뿌 뿌 으악 아 seule 완벽해 세팅을 마쳤습니다. 그러면은 제 음식 가방을 한번 털어볼까요? 일단 다 꺼내볼게요. 준비는 끝났고요. 할라토닉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네모 까지 이렇게 어디 익었나 볼까? 쫄깃쫄깃해 보이는데요? 잘 익은 것 같아. 쫄깃쫄깃 잘 섞어졌나요? 샌드라지스 치킨집에서 파는 비주얼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. 배고파요 지금 몇 도인지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가루를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요. 대충 이 정도면은 180도 된 것 같아요. 일단 넣어볼게요. 닭다리 두 개는 내꺼 초고추장에 양념을 해서 치킨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. 오늘은 좀 성공적 먹다 남은 치킨 모두 챙겨왔어요. 시큼해 맛있게 익어라 그러면은 하이볼을 좀 말아볼까? 예뻐 이렇게 넣어서 먹을게요 오! 너무 맛있어요! 캠핑장에서 치킨을 만들어 먹다니 캠핑장에서 치킨을 만들어 먹다니 아 좋다 원래 제 실력은 바로 이거랍니다 너무 꿀맛이다 아타고 개봉입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옆에 이 장작을 갖고 왔으니까 까요 드디어 합니다 장작 꺼내 드디어 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던데요 엥? 야 뭐야 내가 하니까 좀 이상하다잉? 예쁘게 좀 제발 예쁘게 좀 해보자 향작 타벨사 차 이렇게 너네는 그냥 여기 앞에 있어라 이게 나을 것 같아 안돼 흘렀어 왜 이렇게 했지? 그리고 비장의 아이템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칼이에요 장작을 때릴 겁니다 뉴 아이템 뉴 아이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이걸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 이걸로 아 오 오 재밌는데? 이거는 거의 나무젓가락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 불 붙이기 충분하겠죠? 알아듬 이제 다 여러분들은 지금 장작편을 ASMR만 듣고 계십니다. 잘 타고 있니? 아주 잘 타는구나. 짠! 제가 오뎅탕을 사왔습니다. 짠! 오! 아! 아! 하늘, 이쁘다. 좋은데? 완전 좋은데? 좋아 하늘을 봤어요 너무 예쁜 그래서 캠핑 오나봐요 엥 아타구야 짠 엥 아 안돼! 막고 넘친다 엥 아 겁나 뜨거워 이거 한 180도만 되는 거 같은데? 맛있게 했쥬 탱탱한 오뎅 아 뜨거운데? 아 땀나요 더워요 너무 좋아요 뜨겁다 탱탱 탱탱탱 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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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장작 쪼개는 맛이 있어요 저 아무래도 부시그래프트로 전향을 해야겠어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맛나요 이럴때 저는 오뎅탕 마저 먹고 오랜만에 비바동 텐트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왠지 탱탱 다행히 지금 28도에요! 말도 안 돼 우리 집보다 나한테 반사식 날로 갖고 왔는데 너 생각보다 좀 친다? 말도 안 돼 지금 28도에요 근데 오늘도 결로가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냥 끄고 침단밤 덮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자야 되겠다 완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뭐야 겁나 깜깜해 여러분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요 오늘 잘 놀았습니다 안녕 오늘 아침에 만나요 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나 했더니만은 이 녀석들이었구만 가아이 아는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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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조ταν hee ری 어 좀 높네 이게 뭐렴 quota가 망측한 건 이게 뭐랴 아이스ה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나왔습니다 앗 뜨거 아.. 시원해 음.. 택배 툴툴 미니 가슴살 뱃 gel 잘 가라 비바노미야 마지막 폴떼 끝 오 웬일로 왜 이렇게 딱 맞게 잘 접었지? 오래간만에 또 비바논 치니까 재밌네요 치는 맛이 또 있어요 이렇게 텐트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텐트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무슨 텐트를 들고 올까나? 안녕 아 덥다 왜 맨날 비치고 세팅이야 철수하거나 왜 이렇게 더울까요? 여름같은 거고 싶었어요 여름같은 거고 싶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